이번 한주 매서웠던 겨울 추위가 오늘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주는 평년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추위가 물러가며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 미세먼지를 유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얼음이 녹아 봄비가 된다는 우수도 지났지만, 이번 주 내내 한겨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늦겨울 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 이렇게 추웠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대구의 기온을 최근 10년 동안의 평년값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모두 그래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듯이 실제로도 평년보다 낮았고요. 특히 23일에는 아침 수은주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평년 최저기온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계속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경북 북부지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요.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찬바람이 남아있어 쌀쌀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메마른 대기를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없어 당분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 풀리면서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까지는 오르겠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추위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기온 토요일 영하 2도, 영주 영하 3도, 경주 영하 3도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기온 다시 오르면서 대구 15도, 영주 11도, 경주 15도로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또 토요일 밤 경북 북부와 남서 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2도 분포, 낮에는 8도에서 13도로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에 따라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